해상에 이어 육상도 살펴봅니다. 한국형 자주도화장비인 KM3, 수령의 전력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도화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보도에 안재영 기자입니다. 육군과 방위사업청이 12일 한국형 자주도화장비 수령 전력화를 시작했습니다. 수령 양용 차량과 부교 구조물이 합쳐진 자주도화장비 KM3 수령은 지난 2021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독일 연방군의 자주도화장비 M3를 국산화하는 기술협력 생산으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수령이 전력화됨으로써 우리군의 도화작전은 기존 대비 작전 투입 병력과 도화작전 시간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도화장비인 리본부교 대비 운용 인원은 최대 80%, 설치 시간은 약 60% 줄었으며 6시간에 달하는 준비 시간은 이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 부품 국산화율이 90%에 달하고 각종 방호장치와 결빙방지용 히팅매트를 추가로 적용해 원본 독일제 장비보다 더 우수한 성능을 갖췄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원활한 운용 유지는 물론 향후 유사한 무기체계로의 기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령은 2027년까지 공세적 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제7기동군단의 우선 전력화가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육군 전군단과 해병대에도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KFN 뉴스 안전희입니다.